자, 얼른 가자. 원장님이 얼른 가라쇼. 그러니까 전화를 왜 받아? 이제 빨리 상상시 해버리니까 시선이 보여줄게. 뭐야? 야. 아, 깨졌잖아. 아, 미안. 다시 사줄게. 어디서 샀어? 아, 좀 제대로 좀 보고 앉지. 야, 그럴 수도 있지. 너 지금 화내냐, 접시 하나 때문에? 산 게 아니라 만든 거란 말이야. 야, 줘봐, 줘봐. 붙일 수 있나 보게. 네가 만들었어? 네 그림이야? 아니야, 줘. 왜 뭔데? 누구 질려고 만든 건데? 아니라니까!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, 난 저녁 내내 죽기보다 싫다가 왔는데. 그게 아니라 나도 놀라서. 너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인 거 알지? 진짜 미안하다. 야, 뭘 그렇게 난리냐. 야, 체스지! 너 혼자 가면 안 돼! 도어 오픈.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